안녕하세요. 책 읽기로 행복을 전하는 해피리더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행복한 일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땅에 관한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에 첫 발을 내딛은 아일랜드 출신의 한 남녀가 있습니다. 조셉은 소장농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땅에 대한 회안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조셉에겐 그 무엇보다 뼈아픈 경험이었죠. 샤넨은 대지주의 딸이지만 자유로운 삶을 갈구하며 탈출을 꿈꿉니다. 샤넨은 대지주의 딸이지만 자유로운 삶을 가진 것입니다. 지주의 딸 샤넨과 소장농의 아들 조셉. 이들 두 사람이 한 가지 사건을 계기로 의기투합하게 되면서 드넓은 땅을 소유하려는 야망을 품고 기회의 땅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1889년 4월 22일과 1893년 9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선착순으로 광활한 땅을 공짜로 나눠주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클라우마 랜드러시인데요. 미 토지국에서는 각 구획마다 깃발을 박아놓고 출발 신호와 함께 일제히 달려가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 구획의 땅을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조셉과 샤넨이 참여한 랜드러시는 1893년에 열린 두 번째 대회로 참가자들에게 개방된 땅은 무려 600만 에이커로서 서울의 40배에 달하는 면적이었습니다. 대포 소리와 함께 말들이 일제히 달려나갑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땅으로 달려가 그 땅에 깃발을 꽂음으로써 땅 주인이 될 수 있었는데요. 오클라우마 랜드러시를 그린 영화 Far and Away와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 두 작품은 땅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톨스토이가 들려주는 땅 이야기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언니가 시골에 사는 여동생을 찾아갔다. 언니는 도시의 사업가와 결혼했고 동생은 시골농부에게 시집을 갔다. 언니와 동생은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언니가 도시 생활이 얼마나 여유롭고 우아한지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언니는 도시에 있는 화려한 집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며 아이들에게는 예쁜 옷을 입히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먹으며 마차를 타고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멋진 삶을 산다고 은근히 으스댔다. 기분이 상한 동생은 샘이 나서 도시 사람들의 무린정한 태도와 고단한 삶을 일부러 비꼬며 농촌의 생활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난 아무리 도시가 좋다고 해도 여기 농촌 생활과 언니의 삶을 바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여기 생활이 뭐 그리 넉넉하지는 못해도 마음만은 가장 편하니까. 언니 얘기처럼 도시가 편리하고 깨끗해서 우아한 생활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운이 나빠서 망하기라도 한다면 빈털터리가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도시에 비하면 우리 농촌 생활은 안정돼 있고 정직해요. 뭐 비록 큰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거든요. 동생이 이렇게 말하자 언니가 은근히 비꼬며 대꾸했다.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예, 굶지 않는 생활이라고 해도 소, 돼지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하잖니. 아무리 땀 흘려 일해봤자 좋은 옷 한 번 입을 수 없을 뿐더러 근사한 파티도 열 수 없고 농부인 내 남편이 열심히 일한다지만 그래봐야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이 꼴로 살다가 죽는 거야.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언니의 말에 동생이 지지 않고 대답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언니. 우리네 생활은 자유롭고 건전해서 누구에게도 아부하거나 굽실대지 않죠. 그렇지만 언니가 사는 도시 사람들은 날마다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은 괜찮겠죠. 하지만 내일은 또 어떤 유혹에 빠질지 모를 일이잖아요. 뭐 이런 말까지 해서 안 됐지만 언니 남편도 언제 어떤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전 재산을 몽땅 날리고 철양한 신세가 될지 알 수 없다고요. 그럼 다 끝장이겠죠. 동생의 남편인 농부 파움이 날로가에 앉아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건 그래요, 처형. 우리 농부들은 어려서부터 땅을 벗삼아 살아왔기 때문에 어리석은 유혹에는 빠질 틈이 없어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뭐 땅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원하는 만큼의 땅만 가질 수 있다면 겁날 것이 없어요. 설령 악마라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두 자매는 차를 마시며 예쁜 옷과 맛있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다가 찻잔을 치우고 이내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마침 화덕 뒤에 숨어있던 악마가 그들의 이야기를 모조리 듣고 있었다. 파움이 아내의 말에 맞짱구치며 땅만 있으면 아무리 악마라고 해도 두렵지 않다고 호언장담하는 말을 들어버린 악마는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흠, 그렇단 말이지. 좋아. 악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럼 어디 한번 붙어보자고. 내가 너에게 땅을 넉넉히 주지. 그리고 그 땅으로 널 유혹하고 말겠다. 마을에는 한 여자 지주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근처에 약 120 테사티나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여태껏 소작인 농부들과 사이좋게 지냈고 별다른 갈등도 없이 평화로웠다. 그런데 이 지주가 고용한 군인 출신 관리인이 느닷없이 농부들에게 이런저런 벌금을 거두며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파움이 아무리 조심해도 관리인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파움의 말은 지주의 귀리밭으로, 암소는 그녀의 정원으로, 송아지는 목초지로 뛰어들어가 땅을 다 망쳐놓고 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곧 벌금으로 이어졌다. 온갖 벌금을 낼 때마다 파움은 화가 나서 소와 말을 채찍질하기도 했다. 여름 내내 관리인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은 파움은 가축을 우리 안에 가두는 계절이 되자 무척 기뻤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가축에게 먹여야 하는 사료가 좀 아까웠지만 오히려 그 편이 나았다. 겨울이 되자 지주가 땅을 내놓았다. 그런데 관리인이 그 땅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농부들은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이거 정말 큰일 났네. 만약 성질 고약한 그 관리인이 땅을 산다면 우리한테 더 많은 벌금을 물리면서 괴롭힐 게 뻔하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땅을 떠날 수도 없는 노르시고 마을 농부들은 모두 이 땅으로 먹고 살고 있으니 말일세. 농부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다가 무리지어 지주에게 몰려갔다. 그들은 값을 더 쳐줄 테니 관리인에게 땅을 팔지 말고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간청했다. 지주가 이를 승낙하자 농부들은 공동으로 돌아갔다. 돈을 모아서 땅 전부를 사기로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악마가 중간에서 회방을 놓았기에 의견이 모이지 않았던 것이다. 농부들은 결국 각자 수준에 맞게 적당히 땅을 나누어 사들이기로 했다. 지주도 이에 동의했다. 파홈의 이웃집 농부가 지주에게서 땅 이십 테샤티나를 샀다는 소문이 돌았다. 게다가 땅값은 절반만 지급했고 나머지 절반은 1년간 나누어 갚기로 했다는 것이다. 파홈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다른 농부들이 땅을 모조리 사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차지할 수 없어.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땅을 다 사들이기 전에 우리도 이십 테샤티나 정도 사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더는 살 수 없게 될지도 몰라. 그 관리인이라는 작자가 엄청난 벌금을 물려서 몽땅 빼앗아 갈 게 틀림없다고.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땅을 살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저축해둔 백노불에 망아지 한 마리와 꿀벌 절반을 판 돈을 보탰다. 아들은 다른 집에서 일을 시켰고 모자란 돈은 천함에게서 빌려 간신히 필요한 돈의 절반 정도를 마련했다. 돈이 무이자 파홈은 숲이 우거진 15테샤티나의 땅을 골라놓고 여지주를 찾아갔다. 지주와 땅값을 흥정하여 싼값에 계약한 뒤 현금으로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년 안에 갚기로 했다. 이렇게 파홈은 땅주인이 되었다. 그는 새로 산 땅에 씨앗을 심었고 그의 농사는 풍년이었다. 파홈은 1년간 농사를 지어 번 돈으로 남은 땅값과 빌린 돈을 전부 갚을 수 있었다. 드디어 파홈은 진짜 지주가 되었다. 자신의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자신의 목장에서 풀을 베고 자신의 숲에서 장작을 얻고 자신의 땅에서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파홈은 말을 타고 자신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된 땅을 돌아볼 때마다 여간 기쁘지 않았다. 자신의 땅에서 자라는 풀이나 꽃은 다른 것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전과 다를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파홈에게는 아주 특별한 땅이 된 것이다. 파홈은 날마다 기쁘고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다.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듯 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다른 농부들이 기르는 가축이 자신의 땅으로 들어와 잔디와 작물을 짓밟는 것이었다. 그는 점잖게 이웃에게 가축을 잘 관리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없었다. 날마다 이웃의 소가 파홈의 목초지로 들어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말도 파홈의 옥수수밭을 침범했다. 그럴 때마다 파홈은 가축들을 거칠게 내쫓기는 했지만 법의 힘까지 빌린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파홈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재판소에 이웃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축이 남의 땅을 넘어오는 것은 마을의 땅이 워낙 좁기 때문이었다. 타인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는 가축을 키울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파홈 역시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나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 번쯤 혼쭐을 내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그냥 넘어갔다가는 소떼들이 먹는 풀을 몽땅 우리 목초지에서 먹일지도 몰라. 파홈의 고소 때문에 많은 농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벌금을 물게 되자 이웃 농부들은 파홈에게 앙심을 품고 고의로 땅을 망치기 시작했다. 한 농부는 어느 날 밤에 몰래 숲에 들어가 보리스나무를 잔뜩 베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숲을 지나던 파홈은 무언가 희끋희끋한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껍질이 벗겨진 보리스나무가 참혹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잘려나간 나무는 밑동만 남아있었다. 파홈은 화가 치밀어 올라 버럭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어떤 놈이야?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가만두지 않겠어. 파홈은 범인을 찾고자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누가 그랬을까? 아마 샘카의 짓일 거야. 그는 샘카라는 농부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몰래 그의 집을 살폈으나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하고 말다툼만 하다가 돌아왔다. 하지만 샘카에 대한 의심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마침내 샘카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파홈은 그를 고소했다. 결국 두 사람은 재판소로 불려갔다. 수차례에 걸쳐 긴 싸움을 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샘카는 풀려났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파홈은 재판장과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렸다. 당신들은 모두 도둑놈의 편이군. 당신들이 정직했다면 도둑놈을 어처구니 없이 풀어주는 일은 절대 없었을 거라고. 파홈은 종종 마을 사람들과 다툼을 벌였고 급기야는 농부들이 파홈의 땅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게 이르렀다. 파홈은 땅을 소유했지만 마을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농부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파홈은 생각했다. 내 땅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난 여기 남겠어. 모두가 떠난다면 이곳은 훨씬 더 넓어지겠지. 빈 땅을 사들여서 이 일대를 내 것으로 만들면 살림도 좀 나아질 거야. 그렇지 않아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뭐 잘됐군. 그러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한 여행자가 파홈을 찾아왔다. 파홈은 여행자를 하룻밤 묵게 해주고 음식을 대접한 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파홈이 여행자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묻자 그는 볼가강 건너편에서 왔으며 여기저기를 떠돌며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여행자는 자신이 일하던 곳으로 많은 농부가 이주해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다. 이주한 농부들이 조합에 가입하면 한 사람당 10 테사티나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기에 많은 이가 정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호미를 심으면 소나 마래 등을 가릴 정도로 높이 자라고 그저 뭐 다섯 줌만 지어도 한 따발이 될 정도로 밀알이 풍성합니다. 어떤 농부들은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은 말 16마리와 소 2마리를 가지게 되었죠. 이 말을 들은 파홈은 가슴이 마구 뛰었다. 정말로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있다면 굳이 이 좁은 땅에서 서로 다투면서 어렵게 살 필요가 없지. 당장 집이든 땅이든 팔아서 그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 이런 비좁은 마을에 살다가는 인신만 나빠지고 재만 짓게 된단 말이야. 먼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게 좋겠어. 파홈은 내내 집과 땅을 팔 궁리만 했다. 마침내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되자 파홈은 채비를 갖추고 여행자가 말했던 그곳을 향해 출발했다. 볼가강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 사마라까지 간 뒤 그곳에서 다시 400베르스타를 걸어야 했다. 마침내 파홈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여행자가 말한 그대로였다. 농부들은 모두 십테샤티나의 땅을 받아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누구든 쉽게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분배받은 땅 외에도 삼루블만 있으면 좋은 땅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핀 파홈은 고향으로 돌아왔고 가을이 되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땅을 팔았더니 제법 많은 돈이 생겼다. 집도 가축도 좋은 가격에 몽땅 팔았다. 마을 조합에서 탈퇴한 파홈은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가족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떠났다. 새로운 마을에 도착한 파홈은 조합에 가입하기로 했다. 파홈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마을 어른들을 초대해 잔치를 베풀며 환심을 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홈은 마을의 조합원이 되었고 다섯 명의 가족에 대한 오십 테샤티나의 땅과 목초지를 받았다. 파홈은 그곳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가축도 기르기 시작했다. 새로운 땅은 이전에 세배나 되었고 토지는 훨씬 비옥했다. 살림은 열배나 나아졌으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과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도 넉넉했다. 파홈은 매우 만족했다. 처음 마을에 정착했을 무렵에는 모든 것이 좋았다. 하지만 생활이 안정되고 살림이 늘어나자 파홈은 차츰 욕심이 생겼다. 이곳 역시 좁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첫 해에 파종한 밀은 풍년이었다. 파홈은 더 많은 밀을 경작하고 싶었지만 땅이 턱없이 부족했다. 다른 땅은 밀을 심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밀을 심을 수 있는 휴경지를 원하는 사람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돌아갈 수가 없었다. 결국 새로운 마을에서도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휴경지를 사서 농사를 지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야 했다. 이듬해 파홈은 더 많은 밀을 심고 싶어 어느 상인에게 돈을 주고 1년간 땅을 빌리기로 했다. 그는 더 많은 땅에 더 많은 씨를 뿌렸다. 이번에도 풍년이었다. 그러나 새로 씨를 뿌린 땅은 마을에서 15베르스타나 떨어져 있어 농작물을 운반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땅 주변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집과 넓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넓은 땅을 사들이면 좋은 집도 지울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형편도 훨씬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파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많은 땅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파홈은 해마다 많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으며 그때마다 농사는 대풍이었다. 그 덕에 돈도 제법 모아 파홈과 그의 가족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파홈은 해마다 쩔쩔매며 남에게 땅을 빌려야 하는 것이 지겨웠다. 좋은 땅이 나오면 너도 나도 몰려들어 차지하기 일쑤였고 제대로 된 땅을 빌리지 못하면 한해 농사를 몽땅 망치는 셈이었다. 그러던 중 파홈은 어느 상인과 절반씩 돈을 내고 마을 사람에게 함께 땅을 빌리게 되었다. 그런데 실컷 밭을 갈아 놓았더니 사람들끼리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모든 노동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 만일 이 땅이 내 소유였다면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고 이런 귀찮은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파홈은 완전히 사들일 수 있는 좋은 땅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홈은 한 농부를 만났다. 500페자트나의 땅을 가지고 있던 그 농부는 파산하는 바람에 매우 싼 값에 땅을 내놓은 상태였다. 파홈은 그 농부와 여러 차례 흥정했고 마침내 1500루블의 땅을 사기로 했다. 절반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반은 천천히 갚는 조건이었다. 흥정을 마무리할 무렵 파홈은 떠돌이 상인 한 사람을 만났다. 파홈은 그와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떠돌이 상인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바시키르에서 오는 길이었다. 그는 바시키르에서 500페자트나의 땅을 샀는데 고작 천루블밖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깜짝 놀란 파홈이 자세히 묻자 그는 친절하게 대답했다. 그저 노인들의 비위만 잘 맞히면 되더군요. 백루브러치에 옥가 양탄자를 선물하고 뭐 술이나 차도 좀 나눠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1테샤티나의 20코페이카라는 헐값에 땅을 넘기더군요. 상인은 소유권이 표시된 땅문서를 파홈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하천을 끼고 있어서 무성하게 자란 풀이 넓은 들판을 이루고 있는 아주 좋은 땅이랍니다. 흥미가 생긴 파홈은 꼬치꼬치에 물으며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얼마나 광활한지 1년이 걸려도 다 돌아볼 수 없을 정도디다. 그 땅은 모두 바시키르 원주민의 소유인데 그 사람들은 순진하고 어리석어서 땅을 거의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파홈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마터면 500테샤티나 밖에 되지 않는 땅에 1500루브를 날릴 뻔했군. 게다가 빛까지 얻으면서 말이야 바시키르로 가면 천루블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땅을 살 수 있는데 자 이거 큰일 날 뻔했잖아. 파홈은 바시키르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묻고 상인과 작별했다. 그러고는 바로 떠날 준비를 했다. 아내에게 살림을 모두 맡긴 파홈은 하인 한 사람과 함께 길을 나섰다. 파홈은 여행 도중에 작은 도시에 들러 상인이 말했던 차와 술 그 밖에 여러가지 선물을 사서 모든 준비를 끝냈다. 파홈과 하인이 꼬박 일주일을 밤낮으로 걸어 500베르스타쯤 지나자 바시키르에 도착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은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원주민들은 초온이 끝없이 펼쳐진 강가에서 양털로 만든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빵을 구워 먹지도 않았다. 넓은 초온에는 소와 마리 떼지어 풀을 뜯었다. 여인들은 말에서 짠 젖을 발효시켜 술과 치즈를 만들었다. 남자들은 술과 차를 곁들인 양고기를 먹고 갈대 피리를 불며 한가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건강하고 쾌활했으며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 마을사람 모두가 검게 그을린 얼굴에 러시아말도 전혀 할 줄 몰랐지만 너그럽고 아주 친절했다. 파홈 일행을 발견한 바시키르 원주민들은 천막에서 우르르 몰려나와 그들을 애웠었다. 파홈은 그들 중에 러시아마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 땅을 사러 왔다고 말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원주민들은 매우 기뻐하며 파홈 일행을 가장 훌륭한 천막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파홈에게 방석을 내어주고 차와 술을 따르고 양고기로 만든 음식도 대접했다. 성대한 환영을 받은 파홈이 준비해온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자 원주민들은 몹시 기뻐했다. 그들은 한데 모여 무언가를 소곤소곤 의논하더니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우리의 전통에 따라 손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후한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파홈이 대답했다. 아 그러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땅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땅이 부족하고 황폐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나 이곳은 땅이 무척 넓은 데다가 아주 비옥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땅은 처음 봅니다. 통역을 맡은 사람이 파홈의 말을 전하자 원주민들은 다시 의논했다.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이렇게 전했다. 당신이 베푼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당신이 원하는 만큼 기꺼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땅이든 손짓만 하시면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리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통역이 대답했다. 땅에 관한 문제는 촌장님께 말씀드린 뒤에 결정해야 한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어 싸움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한창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여우 털무자를 쓴 건강한 남자가 천막 안으로 들어왔다. 순간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역하는 사람이 말했다. 바로 이분이 촌장님이십니다. 파웜은 준비해온 것 중에 제일 비싼 옷과 차를 가져와 촌장에게 선물했다. 파웜의 선물을 건네받은 촌장은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촌장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촌장은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주민들은 다시 조용해졌고 촌장은 파웜에게 러시아 말로 말했다. 좋습니다. 아무 곳이나 당신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십시오.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파웜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세상에 원하는 대로 땅을 가질 수 있다니 당장 계약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준다고 했다가 다시 빼앗아 갈지도 몰라. 파웜은 촌장에게 말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 많은 땅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히 측량해서 얼마만큼이 제 땅이라는 증명만 확실히 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이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은 친절을 베푸셨지만 세월이 흘러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 땅을 빼앗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천장이 대답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파웜은 다시 말했다. 제가 듣기로는 어느 상인이 여기서 땅을 사고 땅 문서를 받았다던데 저에게도 문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천장이 말했다. 얼마든지요. 흐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서기가 있으니 의부로 가서 서류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땅값은 그럼 땅값은 얼마죠? 파웜이 먼저 돈 얘기를 꺼냈다. 우리 마을에 가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천 누구리지요. 파웜은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하루라니 대체 몇 테사티나라는 뜻입니까? 우리는 숫자에 서툰 사람들이라 계산을 할 줄 모릅니다. 그저 뭐 하루 단위로 땅을 팔지요. 해가 떠 있는 동안 직접 걸어갔다가 돌아온 만큼의 땅이 천 누불입니다. 그 말에 놀란 파웜이 말했다. 세상에 온종일이라니 엄청난 땅이겠군요. 천장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 전부가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이 지급한 돈은 돌려받지 못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간 땅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당신이 지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은 거기에서 출발해 한 바퀴 돌아오면 됩니다. 교비를 가지고 원하는 곳에 구덩이를 파고 잔디를 심으면 그것이 표식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표식을 연결한 만큼의 땅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다녀도 좋지만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은 전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파움은 뛸 듯이 기뻤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한 파움은 촌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날이 저물 때까지 우유로 만든 술과 차 양고기를 먹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밤이 깊었고 사람들은 파움에게 푹신한 이불로 잠자리를 마련해 준 뒤 각자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따뜻하고 푹신한 이불에 누웠는데도 파움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내일 갖게 될 땅 생각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최대한 넓은 땅을 차지하고 말겠어. 요즘은 해가 기니까 온종일 걸으면 오십 베르스타는 돌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면 꽤 넓은 땅이지. 그 중 변변치 않은 곳은 팔든지 빌려주든지 하면 되고 좋은 것만 골라서 농사를 지어야지. 소 두 마리와 쟁기를 사고 하인드 고용에서 오십 테샤티나 정도는 경작을 하고 나머지는 목장으로 써야겠어. 파움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새벽 역에야 간신히 잠이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파움은 잠결에 천막 밖에서 나는 웃음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을 내다보니 촌장이 배를 움켜잡고 큰 소리로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파움은 촌장에게 물었다. 뭐가 그렇게 우스운 겁니까?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는 촌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 마을을 소개해준 떠돌이 상인이었다. 파움이 다시 물었다.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그 상인이 다시 예전에 만났던 여행자로 변해 있었고 잠시 후에는 사나운 뿔과 발톱을 지닌 무시무시한 악마가 되어 있었다. 악마는 배를 잡고 웃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어느 사나이가 맨발로 쓰러져 있었다. 파움은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이미 숨이 끊어진 그 사람은 놀랍게도 파움 자신이었다. 겁에 질린 파움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아휴 이런 꿈이었군. 이거 어쩐지 불길한데. 혼잣말을 중얼거린 파움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천천히 어둠이 거치고 있었다. 어서 사람들을 깨워야겠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파움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잔인 하인을 깨워 출발 준비를 하도록 하고 바시키르 원주민들도 깨웠다. 자 모두 일어나세요. 이제 땅을 정할 시간입니다. 잠에서 깬 원주민들이 모두 모였고 잠시 후에 촌장도 도착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우유와 술을 마시며 파움에게도 차를 대접했다. 그러나 파움은 조금도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자 어서 떠납시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준비를 마친 바시키르 원주민들은 말과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파움은 괭이를 가지고 하인과 함께 자신의 마차에 올랐다. 초원에 도착하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파움이 식한이라는 언덕에 이르자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천장이 손으로 들판을 가리키며 파움에게 말했다. 지금 보이는 모든 땅은 다 우리의 땅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선택하십시오. 파움은 눈을 반짝였다. 눈앞에 펼쳐진 넓은 초원의 검은 흙은 무척 비옥해 보였고 손바닥처럼 평평했다. 저지대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천장은 여우털로 만든 모자를 벗어 땅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해서 이곳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당신이 돌고 온 곳은 모두 당신 땅이 되죠. 파움은 돈을 꺼내서 천장의 무자 위에 올려놓은 뒤 겉옷을 벗고 허리끈을 단단히 묶었다. 목에는 빵이 든 주머니를 걸었고 허리에는 작은 물병을 찾다. 신발끈을 다시 묶은 파움은 마지막으로 하인에게서 괭이를 건너받았다. 준비를 모두 마친 파움은 어느 곳으로 갈지 곰곰이 생각했다. 모두 다 좋은 땅 같았다. 어디로 가든 다 좋을 거야. 그러니 해가 뜨는 방향으로 출발해야겠다. 파움은 초조하게 해가 솟아오르기만을 기다렸다. 절대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 조금이라도 서늘한 아침 시간에 많이 걷는 게 좋겠어. 마침내 동쪽 지평선 위로 해가 모습을 드러냈고 파움은 괭이를 어깨에 맨 채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나치게 빠르지도 지나치게 느리지도 않은 속도였다. 일 베르스타쯤 가서 파움은 첫 번째 구덩이를 파고 잔디를 심었다. 그의 걸음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다. 한참을 걷다가 파움은 뒤를 돌아보았다. 파움이 출발한 시카 언덕이 선명하게 보였다. 몇몇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도 보였고 마차의 쇠바퀴는 빛을 받아 번쩍였다. 파움은 이제 대략 오베르스타쯤 걸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날이 점점 더워지자 파움은 우둣을 벗어 어깨에 걸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태양은 더욱 뜨겁게 내리쬐었다. 해를 보니 벌써 아침 식사 시간쯤 된 것 같았다. 네 개의 구덩이를 팔면 하루가 되겠군. 여기서 방향을 돌리기엔 아직 이르지. 신발이나 좀 벗어야겠다. 이제 그는 신발까지 벗어 허리에 찬 뒤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휴 훨씬 편하군. 앞으로 오베르스타만 더 걷다가 왼쪽으로 돌아가야지. 땅이 너무 좋아서 버리고 가기는 좀 아쉬운걸. 앞으로 가면 갈수록 땅이 더 좋아지는 것 같단 말이야.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뒤를 돌아보자 출발점인 언덕이 흐릿하게 보였고 촌장을 비롯한 바시키르 사람들은 개미나 까만 점같이 보였다. 무언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도 같았다. 이만하면 충분해. 이쯤에서 방향을 돌려야겠군. 아휴 이거 갈증이 나니 물을 좀 마셔야겠다. 파움은 아까보다 더 큰 구덩이를 파고 잔디를 심은 뒤 물통을 꺼내서 물을 마셨다. 그러고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풀은 점점 무성해졌고 날씨는 점점 더워졌다. 파움은 몹시 기운이 빠지고 피곤했다. 태양은 이미 머리 위에 높이 떠올랐다. 점심시간이다. 아, 이제 잠깐 쉬어야겠다. 파움은 풀밭 위에 주저앉아 쉬면서 물과 빵을 먹었다. 잠시 누워서 쉬고 싶었지만 파움은 그러지 않았다. 누우면 금방이라도 골아 떨어질 것만 같았다. 파움은 다시 열심히 걷기 시작했다. 물과 빵을 먹으니 힘이 났고 걷기가 훨씬 수월했다. 그러나 따가운 햇볕을 받자 자꾸 잠이 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는 몇 시간만 참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땅이 생긴다는 생각으로 걷고 또 걸었다. 계속 걷던 파움은 다시 구덩이 하나를 파고 잔디를 심었다. 이제 됐다 싶어 왼쪽으로 꺾어 돌아가려고 생각할 때면 근처에는 촉촉하게 젖은 옥토가 보이고는 했다. 버리고 돌아가기에는 매우 아까운 땅이라는 생각에 결국 파움은 그곳까지 가서 구덩이를 판 뒤에 다시 방향을 틀었다. 파움은 고개를 들어 언덕을 바라보았지만 아지랑이가 아른거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주 멀리 왔나 보네 이번에는 조금만 걷다가 구덩이를 파야겠어. 파움은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거리를 쉽게 줄이지는 못했다. 하늘을 바라보니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니엇니엇 기울고 있었다. 파움은 2베르스타만큼 더 걸었다. 출발점까지는 15베르스타만큼이 남아있었다. 파움은 그제야 마음이 조급해졌다.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군. 땅 모양이 똑바르지는 않지만 뭐 땅이 이만하면 충분하니 서둘러 돌아가야지. 파움은 허겁지겁 구덩이를 파서 마지막 잔디를 심은 뒤 곧장 시크한 언덕으로 향했다. 파움은 언덕을 향해 똑바로 걸어 나갔다. 그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맨발은 상처투성이였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당장이라도 쉬고 싶었지만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다. 잠깐이라도 쉬다가는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에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덜컥 겁이 났다. 태양은 무심하게도 자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거 야단났네. 시간 안에 못 가면 어쩌지? 파움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힘겹게 옮겼다. 출발 지점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해는 벌써 지평선 가까이에 있었다. 파움은 급한 마음에 겉옷과 물병 등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벗어던지고 괭이 만들고 뛰기 시작했다.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본점마저 이렇게 생겼군. 이젠 다 틀렸어. 아무리 뛰어도 해 지기 전에 도착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뛰었다. 셔츠와 바지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가쁜 숨을 무라 신으라 입은 다물어지지도 않았다. 숨이 막혀왔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파움은 괴롭고 두려웠으나 결코 쉬고 쉽지 않았고 쉴 수도 없었다. 여기까지 와놓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해댈까? 파움은 정신없이 뛰고 또 뛰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파움은 드디어 출발 지점에 가까이 온 것이다. 원주민들이 언덕 위에서 파움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자 심장이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파움은 마지막 힘을 모아 달리기 시작했다. 태양은 이미 지평선에 닿아있었다. 출발 지점도 파움의 눈앞에 있었다. 언덕 위에서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땅 위에 놓인 촌장의 모자도 보였고 그 옆에서 배를 잡고 웃고 있는 촌장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자 파움은 문득 오늘 새벽 역에 불길했던 꿈을 떠올렸다. 땅은 내가 원하는 만큼 많아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 살게 하실지는 알 수가 없어. 아 내가 다 망쳤어. 이제 다 틀렸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었는데. 해는 이미 지평선에 닿아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파움은 넘어질 듯 앞으로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태양은 더는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어두워졌다. 해가 이미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은 것이다. 아 죽을 고생을 했지만 모든 게 허사가 되었구나. 그가 단념하고 멈춰 서려는 순간 바시키르 사람들의 함성이 언덕 위에서 들려왔다. 불현듯 파움의 머릿속에 희망이 스쳤다. 맞아 나는 지금 언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언덕 위에 가면 해가 아직 지평선 위에 떠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파움은 힘을 내서 언덕 위로 뛰어올랐다. 생각했던 대로 언덕 위에는 아직 미세한 빛이 남아있었다. 여우털로 만든 모자가 바로 그의 코앞에 있었다. 촌장은 불길하게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파움은 꿈을 떠올리며 외마디 비명과 함께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순간 마침내 촌장의 털모자에 파움의 손이 가서 닿았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촌장이 소리쳤다. 정말로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파움의 하인이 얼른 달려와 주인을 일으키려 했다. 파움의 그러나 파움의 입가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몹시 안타까워 했다. 파움의 하인은 주인의 괭이로 땅을 파고 그를 묻었다. 파움이 차지한 땅은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길이 고작 삼아르신 이었다. 일 아르신은 71.12cm이다. 그것이 그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의 전부였다.